안녕하세요. 황영웅 팬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께 전달드릴 황영웅 씨의 공식 팬카페에서 온 흥미로운 소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모을 만한 소식들이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황영웅 씨의 공식 팬카페에서는 새로운 지역장 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팬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하여 황영웅 씨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선거 과정과 투표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팬카페 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팬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팬미팅 소식입니다. 황영웅 씨의 다가오는 팬미팅은 더욱 특별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확한 일정과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곧 공개될 예정이니 팬카페에서 소식을 주시해주세요. 이번 팬미팅에서는 황영웅 씨와 직접 만나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영웅 씨의 생일에 새 앨범이 발매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팬 여러분들 사이에서는 이번 생일에 특별한 선물로 새 앨범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확정된 정보는 없지만, 황영웅 씨가 항상 새로운 음악과 함께 팬들에게 깜짝 놀랄만한 선물을 준비해왔던 만큼, 기대를 걸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소식들을 기다리며, 팬 여러분들은 황영웅 씨의 음악을 스트리밍하며 지원해주세요. 황영웅 씨도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더욱 멋진 모습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도 황영웅 씨와 함께하는 멋진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